또 하나의 중대 사건이 있죠. 이 문제의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 압수수색 문제를 한번 먼저 다뤄봤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로 파장과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 좀 다루지 못한 문제를 포함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전주지검이 지금 얼마 전에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알려졌죠. 2018년 우리 예술단에 대한민국 예술단의 방북 전세기로 이스타항공을 선정하는데 통일부가 개입했다. 이게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전주지검이 조명균 장관을 압수수색 주거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일단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보통 비행기가 북한을 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에 우리의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간다거나 어떤 것을 갖고 간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북한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북한에 있는 문화 충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무엇 하나라도 사실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느낌 또는 이 정도의 상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국적선이 대한항공이고 그다음에 아시안항공이 나오고 해서 처음에는 대한항공만 북한으로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전세기로 갔고 그다음에 아시안화도 대통령 전용기 중에 하나로 계약이 됐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아시안화와 대한항공은 양대축으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항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중저가 항공. 그것도 중저가 항공 중에서 이스타항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저가 항공도 기존의 대형항공사의 계열 중저가 항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쪽이 더 사실은 비행기 대수라든지 혹은 종업원의 어떤 그런 복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임이 된 것이고 이스타항공은 그야말로 신규 항공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선정되는 하나의 어떤 명분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대한항공을 처음에 선정했을 때의 어떤 이유 그다음에 아시안항공을 선정했을 때의 이유 그다음에 중저가인 이스타항공을 선정했을 때의 이유 이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시에 그런 명분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고 밝히지도 않고 이스타항공을 뜻하니 지금 북한에 보낸 겁니다. 이스타항공이 북한에 가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타항공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아닌 이스타항공이 갈 이유가 또 적극하게 표현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서 보니 이상직과 관련된 온갖 특혜들 더군다나 서창호 이전에도 어느 정도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서창호 이후에 지금 드러나는 온갖 황금노선 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을 북한에 보냈을 때 북한 사람들에 대한 문화 충격만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보냈겠습니까? 국내와 해외의 인지도 상승, 인지도를 높이면서 그것 자체가 엄청나게 홍보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가서 얼만큼의 어떤 전세기로서 정부로부터 돈을 받느냐 보다 플러스 유무형의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서 지금 선정을 시켜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과정은 당연히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된다. 이게 서창호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이권의 문제인 사위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는 사실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한 번 좀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지검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불러 어떤 조사를 할지가 지금 궁금해집니다. 방북 전세기로 이스타항공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한 것인지 이게 집중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되겠죠. 특히나 대통령과의 협의가 있었느냐, 지시가 있었느냐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협의를 했느냐 어떤 내용으로 협의가 있고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는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여기에 국정원, 특히 북한과 대북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국정원 관계자와 협의하고 개입했을 가능한까지 보이는데 누가 어떻게 개입하고 협의했는지 이 부분을 수사의 초점, 그 내용 대상자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점점 커지겠죠. 물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개입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타항공은 여러 가지로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저가항공을 한 번 우리가 보내서 우리의 어떤 그런 항공 라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스타항공은 2018년 이내 보냈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그 전부터 굉장히 부도덕한 기업으로 알려졌어요. 악덕기업주, 악덕기업. 그렇죠. 악덕기업주로 알려져 있고 그것을 민주당에서도 겉으로 막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민주당 관계자 발로 좌파 언론에조차 인터뷰를 할 때 이스타항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꽤 많았거든요. 두 가지예요. 다 가장 중요한 게 갑질 중에 갑질이 자기 아들, 딸한테 10대 그러니까 미성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10대한테 이스타젯의 모든 그런 오너 전부 다 편법으로 다 물려줬다. 이거 진짜 갑질 중에 갑질 아닙니까? 대한항공의 땅콩해양 사건만큼 사실 큰 사건인데 이런 문제, 전 부인, 그러니까 지금 이상적인 전 부인의 골프코치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직원으로, 가짜로 직원으로 해갖고 월급을 주는 형식으로 돈을 줬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게 노조에 근무하는 이스타항공 노조에 대한 어떤 압박과 그다음에 월급 미납, 월급 체납 이런 부분들이 쌓여져 있는 항공사를 굳이 선정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게 국토부가 아닌 통일부 원래 항공 라인을 면허, 라이센스를 주고 하는 건 국토부가 하나 했지만 북한에 굳이 이스타항공을 했다고 했을 때 결제하고 결정하는 어떤 라인들, 지금 얘기했던 쭉 라인들이 다 소개가 됐는데 이 라인들 중에 얼마나 지금 이것과 관련이 있는가는 밝혀져야 되겠죠. 그러면 전주지검이 통일부에도 두 차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방북 전세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그러면 조명균 장관 이외에 통일부에서 자료를 확보했다면 이 실무적으로는 누군가가 이거에 통일부 관계자가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하고 북측과도 협의를 하고 대통령실이나 주요 관계자들 협의를 할 텐데 통일부 담당자를 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내용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정권도 바뀌었고 당시에 통일부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밑에서 근무를 했던 통일부의 간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간부들은 당시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을 했고 어떻게 결정이 됐다는 것을 실무자로서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었겠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정권도 바뀌고 진영도 바뀌었는데 그것을 입을 다물거나 함구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부 담당자들을 조사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규명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통일부 담당자의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니까 압수수색을 했다. 거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비공개로 통일부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은 아시다시피 범위가 한정돼 있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뒤지지만 특정한 공간, 특정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적시하지 아니하면 그 이외의 것들을 갖고 왔을 때 불법적인 행위로서 증거로 채택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특정한다는 건 뭐죠? 특정한다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압수수색하고 갈 수가 없으니까 특정하려면 어느 정도의 진술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범죄 혐의로 보이는 증거. 그것들을 타깃을 해야만이 압수수색이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이거 새로운 수사 대상이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중요한 문제죠. USB 문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에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한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USB에 뭐가 담겨 있느냐.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었죠. 원전 문제에서부터 가상화폐까지 다양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확인된 것은 이거죠. 당시에 문재인과 김정은 두 사람은 정상회담 이전에 통일부가 USB에 통일부가 말한 USB입니다. 통일부가 USB에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아서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됐죠. 법정에서도 확인이 됐죠. 이게 3급 기밀 문건이다. 문서다. 이것까지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USB가 통일부가 청와대에 전달한 USB가 그대로 전달된 김정은한테 아니면 다른 USB이거나 아니면 통일부가 전달한 USB에 다른 내용을 추가해서 전달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이 USB를 준비하고 전달한 그 시기에 조명균 장군이 바로 조명균 씨가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 USB의 전달자, 전달부서, 그 통일부의 총책임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USB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지금 문다이 건이라든가 이런 방북전세기 건이라든가 이런 데 초점이 주로 전주지검이 맞춰져 있지만 이 USB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검찰에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수사건이긴 한데 조명균을 소환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도 좀 되겠고 수사를 할지 이 부분도 관심사도 되겠네요. 수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별권 수사이기 때문에. 전주지검이잖아요, 이건. 그런데 제가 수사하면 안 되죠라고 한 건 전주지검은 수사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사건 자체는 아시다시피 문다의 남편 전 서창호와 관련돼서 어떤 특혜의 정부 차원, 당정청이 다 특혜를 준 것 같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서 문다의 이가를 어떻게 할 건가. 왜냐하면 내각도 벌써 몇 개의 내각. 청와대는 거의 전부처가 지금 다 뛰어든 것 같고 내각도 지금 벌써 국토부에, 통일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USB는 다른 쪽에서 수사에 돌입할 겁니다. 이미 법원이 이 USB가 물론 국가 기밀이긴 하지만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국민 알거위와 국익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이번에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을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여서 또 다시 수사를 할 거냐에 대한 검찰의 미션만 남은 건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중앙지검에서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문제는 단순히 문재인 일가에 대한 어떤 뇌물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기문란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엄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즉각적으로 좀 앓는 시한 내에 수사에 돌입해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에로이카 윤님. 재미있게 이 얘기를 주셨네요. 물론 재미로 올리셨겠지만 USB에 AV 파일 줬겠나요? 원전 설계도 가상화폐 등이 유력. 네, 맞습니다. 뭔가 북한의 김정은한테 줬으면 김정은한테 상당히 가치가 있으리라고 보이는 아주 중대한 정보를 줬겠죠. 그게 어떤 것인지는 확정은 안 됐지만 그것만은 확실하죠. 일부 통일부 관계자가 북한의 실무자에게 전달한 것도 아니고 차원이 다른 정보를 줬겠죠. 그런데 있어서는 중요한 정보일 것이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죠. 아직도 안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괜찮으십니까? 공무원들이 일요일에 들어가서 파일을 지우잖아요. 네, 산업부에서. 산자부에서. 들어가서 지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파일의 파일명이 러시아어로 북이에요, 북쪽.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을 지칭하는 거 아니냐. 그거를 북한이라고 하거나 그럴 수 없으니까 러시아어로 북쪽을 뜻하는 말로 파일을 한 거 아니냐. 그 안에 원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때 당시에 추측을 했었긴 하죠. 김소선님도 USB 한국 군대 기밀 원전 비트코인 줬을 것 같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군대 비밀까지. 그러면 심각해지죠. 그러면 진짜 반역행위자가 물론 다른 사안도 중요합니다만 한국 군대에 중요한 기밀을 넘겼다. 김 의사의 중장인과 소령이 북한의 그런 기밀 정보를 넘기도 했는데 그런 반역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USB에 그게 담겼다면 당연히 매국로 반역행위죠. 그런데 이 근래에 지금 전주지검이 계속 압수수색을 강도 높게 하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조명균 전 장관이나 백원우 전 압수수색, 주거지 압수수색, 어제 압수수색 한 거나 아주 발빠르고 신속하게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문재인 일가 중에 특히 문다혜의 비행들이 계속 쏘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터지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종의 물코가 터진 거 아니냐 문재인 그나마 자신들이 방어하던 방어막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검찰이 탄압하고 있다. 이런 게 문다혜의 행적, 음주운전 사고 등으로 이게 방파제, 즉 방어막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전주지검이 더 신속하고 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겠죠. 일단 저는 전주지검 편으로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원래 플랜데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대신 문다혜의 음주운전 때 한동안 기사가 좀 안 나왔을 뿐이지 지금 예정대로 가고는 있다라고는 전주지검에서는 얘기할 텐데 이 덕은 볼 거예요. 어떤 덕? 그러니까 일단 문다혜 일가의 음주운전 사고 이전에 문다혜 일가의 수사에 대해서 보수, 우파 시민들은 빨리 수사를 해라 라고 얘기할 테고 진보장파의 개딸들은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된다. 개딸이 아니라 문바들. 문바들은 말이 안 된다. 개딸들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재명까지 가면 안 되니까 일단 관망할 거야. 그런데 대다수의 또 다른 중도의 시민들은 빨리 끝내야지. 제대로 끝내야지.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여러 층위의 여론들이 있었다면 이번 음주운전으로 완전히 다 무너져버렸다. 그러니까 일부 극히 좁은 문바를 빼놓고 개딸부터 중도부터 보수, 우파의 모든 시민들이 아, 수사 제대로 해라. 이렇게 이 여론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개딸들도 지금 문재인 탈당해라. 뭐 이렇게 글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정권 수사, 압박대책위원회 해서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나선 9명의 민주당 의원들,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이 중단됐어요. 활동 못하고 있어요. 활동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민주당이 또 불똥이 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음주운전은 또 이재명을 건드리는 기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다혜는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 기여자군요.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발목을 잡는 스스로의 자책골, 기여를 한 셈이 되는군요. 세 번째 이슈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수처와 관련된 이야기들 주제가 될 텐데요. 구독,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 다 끝나갑니다. 힘껏 힘차게 소신껏 수사하십시오. 서용교 민주당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언제 압수수색합니까? 선과, 성과 안 남긴 처장으로 남고 싶습니까?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발언인데요. 공수처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오동훈 공수처장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지금 뭐 하시냐? 하여간 열심히 해라. 힘껏 소신껏 하고 용산 대통령실도 압수수색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저 발언, 장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죠.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수사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가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졌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는 문재인 정권의 온갖 정말 그런 비위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넘치고 넘쳤는데 공수처 뭐 했습니까? 공수처 어떻게 했냐면 딱 하나. 조희연. 조희연 수사는 제대로 하나 딱 했어요. 그 이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소도 그렇고. 기소율도요. 4건? 지금 4년 동안 4건입니다. 4년 동안 얼마나 지금 공수처 예산이 들어갔냐면 800억이 들어갔어요. 1년에 그러니까 거의 200억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조사, 수사를 4건 했으니까 수사 한 건당 200억씩 쓴 거예요. 이렇게 무능한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공수처를 무능하게 만들었다. 제대로 수사관도 채워주지도 않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의 공수처가 더 무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점점점점 사람이 줄었어요. 처음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진영을 갖추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진영 갖추고 2년 동안 사실 더 처참했어요. 압수수색 영장하면 죄다 반려되고 체포영장하면 죄다 반려되고 구속영장하면 죄다 반려되고 전부 다 이렇게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쨌든 일을 하라 마라라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대단히 무책임하다라는 겁니다. 서용규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동훈 공수처장을 향해서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억 6천만 원짜리 여론조사를 해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아닌가? 대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당선 무효형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발언 내용 자체도 그렇고 헌법 84조 대통령 관련해서 불소초 특권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막 질러대는 건가요? 의도적인 막질러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반사입니다. 반사요? 미러링. 반사입니다. 저 누구야. 명태균을 통해서 무슨 불법 여론조작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비용도 안 주고 했는데 문재인은 당선부예요, 그러면. 드루킹. 드루킹 사건. 그렇죠. 드루킹. 저 정치 브로커예요. 옛날에 정치 브로커들은 어떻게 접근했냐면 저 제가 조직을 갖고 있어요. 한 1,000명. 그러니까 인당 얼마 주세요. 내가 다 투표해드릴게. 이게 브로커거든요. 요즘에 브로커들은 안 그래요. 예전에는 삼김시대는 공선운동장에 10만 모이게 한다. 이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을 갖고 있다라는 브로커들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뭐죠? 디지털이에요. 디지털로 어떻게 여론을 형성해주고 하느냐. 이게 브로커예요. 드루킹이 접근해서 김경수를 통해서 누구야? 바둑이. 그러니까 문재인의 오른팔인 김경수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댓글 수만 개 달아드릴게요. 댓글 좋아요 해서 맨 위로 좋은 거 올려드릴게요. 그거 다 드러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안철수와 막 비등한데 어떻게 됐어요? 아바타. 그걸로 완전히 댓글 조작을 해서 그걸 뒤집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게 누굽니까? 문재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브로커 때 그렇게 불법 여론 조작을 해서 당선된 그런 대통령과 같은 진영이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치 자금법 위반이고 뭐 한다? 그러니까 서영교가 사실 맞는 말 하는 거를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거야말로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제가 딱 하나만 더 드릴게요. 민주당이 무슨 도사우는 하면서 무속인 있잖아요. 그 프레임 얘기하는 거 그거 진짜 다시 반사합니다. 문재인, 김경수는 누구한테 놀아놨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드루킹한테 놀아놨어요. 드루킹이 어떤 자인지 아세요? 아니 그때 다 알려졌는데 다 잊어먹으셨을 거야. 그냥 브로커인 줄 아시는데 이 사람은 경공모라는 사이트를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만든 사람이에요. 경공모가 거의 사입이 무슨 종교예요. 이 사람이 드루킹이 뭘 얘기했냐면 경공모에서 일본은 멸망한다. 일본은 대지진으로서 2000몇 년도에 멸망한다. 이 정도는 진짜 무속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총영사를 달라고 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아니 일본이 멸망하고 종말을 왔으면 왜 총영사를 달라고 해요? 가서 죽으려고요? 아니요. 그 한국 총영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드루킹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의 유능한 인재들을 침몰하기 전에 다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액 주주운동으로 대기업들을 전부 해체한 다음에 그 대기업을 갖고 DMZ에 큰 공장을 세워서 북한 주민들을 다 노동자로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그런 어떤 클러스를 단지를 말한다. 웃으시잖아요. 이런 거를 얘기한 사람에게 손을 붙잡고 놀아놨던 사람이 문재인이에요. 그걸 홍매와의 명태균 얘기를 하면서 그걸 도인이다 어쩌다 하는데 들여다보면 당신들이 완전히 무속인에게 불법 여론조사 맡겨서 대통령 된 주제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의 불규 용어가 있죠. 공수래 공수거 이런 거에 빗대서 공수래 공수처라는 말까지 나왔다면서 공수처가 꼭 필요한지 필요하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공수처이 진짜 필요한지 그 존재 늘 우리가 이야기를 봐왔는데 공수래 공수처 필요합니까? 세금은 낭비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치라는 게 국회가 생기고 상권 분립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시작이 되죠? 세금 때문에 시작이 돼요. 세금을 내는 곳에 대표자가 있어야 된다가 국회를 만든 국회의원이 탄생된 배경이에요. 이게 뭐죠? 우리가 낸 세금을 제대로 쓰느냐를 감시해야 되겠다라는 게 국회의원의 첫 번째 역할이었어요. 그 국회가 만들어진 이유였어요. 그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금 우리가 낸 세금 800억이 고작 4건 그러니까 한 건 수사당 200억씩 쓰이는 그런 낭비, 그런 비효율, 그런 무책임한 그런 조직을 우리가 왜 갖고 있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당연히 이건 없애야 되죠. 그런데 저자들은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들은 지금 자기네가 만든 거고 자기네가 지금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만든 거고 또 언제나 보수 우파 정권을 이렇게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런 여러 가지의 자신들의 정파적인 어떤 이해관계로 만들었는데 이 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정말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고 무슨 세금이 어떻고 또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고 800억을 안 쓰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 800억 갖고 진짜 가장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차상위 계층 어쨌든 그 몇 퍼센트 이하에 진짜 핀셋 지원을 해야 될 분 많아요. 자영업자 많아요. 그러면 이 800억 아낄 수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4년 동안 이 800억 들여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희연 빼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당연히 없애야 된다. 이렇게 멋있는 말로 공수를 공수 쳐도 되기다니 멋있는데 전 유성병 의원의 표현에 동의하면서 당장 없애야 되는 어떤 조직이죠. 오늘 이종근 사업 평론가님 모시고 백원우 전 비서관 강제수사 압수수색 문제와 조명균 전 장관의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문재인 일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떤 특혜 비리가 있었는지를 좀 연관해서 살펴보고 수사에서 어떤 게 중요한 수사 대상으로 초점이 될 건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